한 연구기관에서 밀레니얼 세대 행복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다른 세대에 비해 개인적이고 모바일이나 SNS 사용에 능숙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데요. 이들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만의 시간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개비어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없이 달려온 삶에서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등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조용한 지방이나 농어촌으로 옮겨가는 고지방의 방식도 선호합니다.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취미 등을 활용해 여러 가지의 일자리를 가지면서 생계를 잇는 멀티잡의 가치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인 욜로와 비슷한 쓰죽회. 다 쓰고 죽자란 뜻으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여행과 취미 등을 하며 자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가치관도 등장했고요. 싱글의 삶을 즐기는 비혼주의와 미래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만을 위해 돈을 쓰는 노 재테크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달라지는데요. 삶의 방식은 옳고 그름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